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답심리 영화 미디어 아트 센터가 신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됐습니다. 문화누리카드는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,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 센터는 더욱 많은 주민이 영화, 미디어 관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고, 그 결과 센터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관련 체험활동과 전시관, 상영관 프로그램 등을 해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며, 발급을 원하는 주민은 11월 30일까지 구청 문화관광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